새로운 꿀 찾았다 새로운 꿀 찾았다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새로운 꿀통 찾았다 서류처보다 더 오피다 이거 다 꿀이래? 꿀통임 이거 리얼 아 씨발 아니 술래야 근데 꿀통이 찾았는데 뭐야 이 씨발 스폰하자마자 몸이야 하하하하 이 씨발 야 저 페트병 뭐냐 저거 점 눌렀어 큰일났다 일로와요 좋아 좋아 데바드냐 이거 어디갔어 아 씨발 사람 없잖아 하하하하 야 그 시티라이프 뒤에 시티라이프 뒤에 뭐야 나왜 왜 이렇게 안 죽어? 야 자꾸 피토크 왜 이렇게 안 죽어? 아 개꿀 개꿀자리 개꿀자리다 이건 야 내 자리 알려준다 이거 찾아와라 절대 못찾죠 또 나갔네 계속 움직이네